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영탁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의 제조회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마침내 나선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입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상표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두 가지입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 에라 프로젝트 측은 6일입니다 오늘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영탁 측은 최근에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공식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렇게 공식으로 밝힌 겁니다 이제 영탁과 예천양조는 그동안의 공중전 말하자면 여론전을 펼쳤었는데요 이제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뉴 에라 프로젝트 측은 오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또 밝히고 있어요 영탁 측은 그동안의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인내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서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의 노이즈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영탁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쟁점은 이겁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4월 광고 모델로 계약을 맺은 이후 올해 6월에 광고 계약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 깨진 이유가 모델료를 3년간 15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탁이 너무 지나치게 광고 모델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렇게 계약이 깨져서 갈등을 빚게 됐다 모든 원인은 영탁 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영탁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너무 지나치게 요구했다 나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영탁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영탁 막걸리 상표에 관련된 것도 예천양조는 이 상표는 이미 지난해 2월에 미스터트롯 경연에 막걸리 한 잔을 부르기 전에 이미 사용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탁 측은 아니다 무단 사용인이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데 특히 영탁 측에서 안타깝고 화를 내는 부분은 뭐냐면 왜 엄마를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60 후반의 어머니가 무슨 사업적 마인드가 있겠는가 이분을 상대로 상표권에 따른 사인을 받아오게 하고 또 협상의 어떤 대리인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협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탁 측의 주장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법적 다툼이 되면 예천양조 측에서도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을 여론전이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영탁이 유명 가수로서 활동하는데 어쨌든 간에 흠집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여론전으로 해오던 이 갈등은 법으로 넘어간 겁니다 법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영탁 측은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법적 다툼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영탁과 예천양조의 상표권 갈등입니다 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장터가 영탁 측이 공식으로 형사고소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